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3 역시 첫 번째 뉴스는 배터리 데이로 가야죠 지금 저는 살짝 듣다 말았는데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다 듣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실황중계를 저도 참여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프로 예전에 배터리 데이가 뭔지 알았습니까? 배터리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배터리라는 거가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브렉시트가 언제 결정난다 미국 대선 이런 이벤트만큼이나 좀 중요한 아이폰 출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배터리 데이라는 걸로 상징이 되는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어느 틈에인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터리 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 그러면 딱 떠오르는 회사 3개밖에 없거든요 2차 전지 LG화 LG화에다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산업이 우리 뭡니까 우리 산업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상장회사들도 있고 비상장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두산그룹도 그렇고 하물며 롯데그룹도 그렇고 하나그룹도 다 이런 데 진출하거나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배터리 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SK, LG, 롯데포스코 이런 게 국내 10대 그룹인데 이게 다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SN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시장조사업체인데 전기차 배터리 중심인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1년에 64조 원대에서 2025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나면 이게 142조 원 그러니까 한 150% 성장한다는 얘기는 거의 이렇게 커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성장이라는 게 명확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도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들어 완성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습식 분리막을 만드는 SK아이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3천억 규명 프리IPO 상정 전 투자 유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거 상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 또 상장사 중에 몇몇 회사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추정해보면 2021년도에 687만 대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1,602만 대 팔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을 보니까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LG화학이 25% 정도 되고 CATL이 23% 3위가 일본의 파나소닉이고 4위가 한국의 SDI고 그다음에 6위가 SK이노베이션인데 이게 보면 한, 중, 일의 싸움이거든요 배터리만 놓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상위 6개 사 중에 대한민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6개 중에 3개? 네. 물론 그 밑에 12까지 하면 거의 3분지개 중에 일본 기업이 좀 모자르고 한국과 중국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언제 이걸 준비했는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납품업체들, 부품, 소재, 장비업체들도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장세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우리가 반도체를 막 시작하고 반도체의 어떤 일본을 추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하물며 삼성전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보시면서 관련된 주식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50% 올랐네, 따불랐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 규모는 2021년에 64조에서 2025년에 142조로 늘어나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대회를 열 정도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배터리 대회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공급이 딸립니다 공급이 딸립니다 수요는 내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당신도 괴롭히지 않을 때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하고 경쟁을 하려는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하물며 우리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이슈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테슬라가 만들고 폭스바겐 만들고 현대차가 만들면 되지 그럴 만큼의 어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어디 옷값만 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돈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전기차 생태계가 만들어지니 꽤 된 것 같지만 사실상 올해 들어서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소폭 흑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를 해왔고 계속 투자만 해오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투자의 관점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긴 호라이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터리 데이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머스크가 계속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고 효율성을 많이 극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중요하게 했던 것 같고요 참 배터리가 중요해진 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안 중요하게 했습니다 반도체 데이 이런 거는 안 했잖아요 이런 배터리 데이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참 우리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틈에인가 전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찌지마지매님 계속 저 올려주고 계신데요 고봉삼계탕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수성구 찌지마지매님이 찌지마지매? 기관들이 맨날 팔아지 끼고 있어서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하면서 기관돈이 많이 빠져나간 그런 이유가 좀 크다면서요 뭐라 그래요? 윗돌 빼서 윗돌 계기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 그런 일부 매도세가 있죠 그런데 팔아도 너무 팝니다 이게 표가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세요 올해 들어서요 월별로 보시면 1월에 5조 팔았죠 2월에 2조 팔았죠 3, 4월 달은 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워낙 떡나게 해서 3월에 1,200억 샀어요 4월에 조금 팔고 5월에 또 팔고 6월부터 다시 파는데 2조 7천억 7월에 3조 8월에 3조 5천억인데 9월 들어서 아주 22일까지 4조를 팔았어요 제가 가끔가다가 얘기할 때 뭔 주식이 이렇게 많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화수분처럼 물량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기관 물량이지만 개인의 자산운용사에 맡겨놓은 펀드를 환매해서 내가 직접 하지 답답합니다 이 수익률이 이게 뭡니까 이런 환매에 응하는 매도가 일부 있고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 워낙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이게 돈이 글로 안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쪽에 수타코가 빠지는 거죠 은행들도 안 팔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90년대 이렇게 증권회사 다닐 때는 기관 투자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관 투자가의 축선상에 뭐가 있냐면 자산운용사 투신사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은행들이 있었어요 은행들이 은행 고유 계정 은행 신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기관 투자가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에 은행의 재무제파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은행이 위험자산 투자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게 뭐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가의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주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라크니까 어떻게도 국민연금 cio가 어떤 포럼인가요 가서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위탁 운영 시그널을 또 주고 그렇죠 돈을 맡기니까 돈 엄청난 돈을 자산운용사나 자문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보다는 작은 공적연기금들도 항상 이제 연말에 연말에 성적표를 내면 국민연금보다 더 잘했냐 공무원연금 지준이 되는군요 이런 거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원공제니 군인연금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드매니저나 운용조직의 헤드들한테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지수를 비태했냐 이런 것도 하지만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국민연금보다 잘했잖아요 이런 거를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4대 연기금인이 이렇게 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다 그런 데로 감사원 감사도 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대표적인 기관에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혹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시황관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기관 투자가들의 활발한 매수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이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더 매도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기관들이 파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줄어들거나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기관들의 아마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가 기록적인 매도가 아닌가 1월부터 9월까지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3월에 1,200억 찍금 산 걸 빼놓고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9월 들어서 보시면 일평균으로 3,4천억씩 팝니다 그리고 22일 날 어제는 7천억 이상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계속 매도가 더 늘어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모르겠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흔히 우리가 약 빨고 팔았냐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따끔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혼 좀 한번 놔야죠 운영하는 위원이 아주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약은 아니지 뻑금 어쨌든 그런 것 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약의 일환이구나 참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죠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을 아주 그래도 꽤 잘하는 모양입니다 알아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기사는 두산그룹의 자산 2조 규모 매각에 성공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다 그래서 표를 하나 기사에 냈던데요 클럽모우라고요 이게 골프장이죠 골프장은 뭐라고 갖고 있냐 이거야 어렵다는데 그래서 1850억 주고 매도가 확정이 됐어요 네오플럭스라는 것은 두산그룹의 VC입니다 벤처캐피탈 회사죠 730억 신한금융지주로 넘어가고 이제 알자가 두산솔루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동박 이거 진짜 아타운 회사 아닙니까 네 그거 이제 6,980억 이게 등치가 제일 큰 거죠 지분 52.93%를 스카이레이크 인베스먼트 진대제 예전 장관이 하는 거죠 두타 팔죠 두타 네 그리고 이제 두산타워 8천억 최근에 사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토럴 사업부가 이제 4,500억 뭐 알짜 다 파는 겁니다 근데 타워 클럽모우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이거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 예정으로 됐는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두산그룹의 이런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가장 큰 원인은 이 두산건설입니다 계속 돈을 그냥 갖다 쓴 거죠 두산중공업 두산임불업고 다 근데 제가 참 이게 그 가문이라고 그러나요 그 재벌가에 안 맞는 산업이 있는 것 같아 보면 두산그룹은 건설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두산그룹도 두산건설 때문에 골치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형제난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나간 분이 있어요 박용호 회장이라고 그 박용호 회장이 또 건설업하겠다 성지건설을 만들었다가 결국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뉴스 보면 그 박용호 회장의 아들이죠 사세라고 하는데 박중원 씨라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지인한테 4억 9천만 원 빌린 거 못 갚아가지고 지금 징역 3년 선고받았답니다 4억 9천이요? 네 그렇습니까? 4억 9천이 망한 재벌한테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요? 없어요 파산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받게 해야 돼요 실형선고받은 그러니까 이 건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한 거예요 삼성은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네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안 맞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두산그룹의 자산매각은 나름대로 자구 안으로서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거기다가 두산그룹 두산가에서 예를 들면 정상화하는데 사제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두산대주주들이 소위한 두산 퓨얼셀이 제일 나가잖아요 그래서 23%를 두산중공업이 무상증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그룹이 IMF 전후로에서 소비재산업에서 중공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 변신을 했다가 사실상 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거에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솔루스라든지 나머지 두산 퓨얼셀 같은 것들도 다 재생에너지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데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에 또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를 얼만큼 몸값을 받으면서 여하히 매각할 것이냐 이게 또 두산그룹의 재무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두산은 이제 뭐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산의 자산매각 소식까지 뉴스 3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이제 미국 장마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쭉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들에게 물어봐 너위 보니 약支 세요